안녕하세요. 이유란 영어의 김보연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문맥상 낱말 쓰인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이 글은요. 소재가 굉장히 생소하고 자, 글을 보시면 주제가 예시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는 조금 놓치고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꼼꼼히 정리하고 반이어 넣어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단어 정리해보시면 첫 번째 1번, 리커브리 하면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2번의 디미니시, 감소하다. 3번의 펄티큘럴, 특정한. 4번의 인크리즈 하면 증가시키다. 자, 5번의 우리 캡처하면 포획하다 캡처한다고 하죠. 자, 반이어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도입부에서는 독해이기 때문에 글의 핵심 소재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멸종이 가까워지고 있는 어떠한 종들에게는요. 자, 멸종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가봐요. 그럼 우리 박스 한번 쳐볼게요. 자, 동물원은요. 동물원이 이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멸종에 가까워지고 있는 동물은 야생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물에 가다두는 게 도움이 되나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회복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 이러한 effort, 노력들을 조직화하고자. 근데 보니까요. 이 환경보호론자, 그 현장환경보호론자와 야생당국은 이런 멸종된 개체수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회복 프로그램 괜찮죠.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멸종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러한 종들에게 동물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서 이러한 종들의 개체수가 diminish, 감소하다라는 표현인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은 부정의 부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긍정으로 해석하셔야겠죠. 굉장히 흔합니다. 자, 누구에게 흔하냐면 동물원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평이해. 자, 멸종된 종들은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 맞겠죠. 자, 그래서 diminish도 괜찮을 것 같고 계속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포획 사육은 보호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 뭐를 보호해? 어, 멸종된 종들을 이렇게 우리 보호하는 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럼 얘네가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일부 경우에 이 포획 사육 개체수는요. 뭐일지도 몰라? 어, 이번에는요. 동물원에 가두는 게 아니라 야생으로 release, 방출합니다. 뭐 하면서요? 본사고문 나왔네요. 보충하면서. 야생이 개체수를 보충하면서. 어, 야생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개체수를 좀 보충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일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자,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개체수가 가장 위협이 있는 기간인데요. 선생님, 이거 조금만 위로 올려 볼게요. 자, 이 시추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서 그 개체수가 위협이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은요. 개체수가 계속 위협이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거북이의 알이 나왔습니다. 거북이의 알은 뭐일지도 몰라, 제거될지도 몰라요. 자, 어디로부터 굉장히 높은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자, 뭐할 때까지 그들이요. 자, 해치라는 단어 별표 한번 쳐볼게요. 부화하다라는 뜻인데 부화를 마칠 때까지요. 자, 이것은요. 자, 뭐할지도 몰라. 자, increase, 증가시키라는 표현인데 그 거북이의 수를 증가시켜요. 뭐하는 거북이냐면 자,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그런 거북이의 수를 increase 한대요. 야생으로 방출하고 다음과 같은 게 그래서 증가시키는 거 괜찮겠죠. 자, 그러면서 얘가 두 번째 예시가 나오는데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악어 프로그램인데요. 악어 프로그램 또한 성공적일 수 있어. 자, 인플러스, ing, 우리 동명사 관용표현 뭐 뭐 하는 데 있어서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 알을 보호하고 자, 아까 앞에서 부화하는 거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부화하는 데 있어서요. 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서 이러한 유생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리 캡처 포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면 우리가 방출 야생으로 릴리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캡처 이라는 단어를 릴리즈로 바꿔주셔야겠죠. ing 형태로 쓰고 자, 그러면서 조건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들이 더 비 갖추고 나면요. 그들 자신 수술을 보호하기를 갖추고 나면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반이어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함에 되겠다라 동물원이 이걸 보호하고자 어떠한 포획사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야생으로 방출하는 방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고 단어 반이어 넣어서 해석해 보시면 정답이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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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